Q. 정신이 있다면? Q. 정신이 있다면? 2021년 6월 2일 시작! Q. 정신이 있다면?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Q. 정신이 있다면? 물이 많이 자랐다 Q. 정신이 있다면? 무서워 저 옷이 덩그러니 하나 걸려있나? 무섭다 옷이 덩그러니 하나 걸려있어 여러분 들려요? 혹시 누구있어요? 혹시.. 무슨 소리야? 고양이 소리인가? 계십니까? 여기가 계십니까? 뭐야 구조가..? 혹시 계세요? 잠시만요.. 저 얘기 듣고 왔습니다 잠시 실례좀 하겠습니다 기운이 쎄.. 이거 쎈 정도를 넘어서.. 실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조 보십시오 구조가 희한하게 생겼어요 하지 마세요 이거 쎄다 뭐야? 뭐야? 뭐예요? 구조가 왜이래? 구조가 왜이래? 게시빙.. 와..이거.. 비주얼이 어딜 도입 게시빙 기운이 너무.. 구조가 왜이러니까? 2분에 있는 죄송합니다! 뭐 찾으시죠? 뭘 찾으십니까? 저한테 말해줘야 돼 누구세요? 누구세요? 여기 어디서 가는 거 같은데 지금? 뭐 찾으십니까? 여기 Steher ooooh 으울 osh we . 하아.. 여기..뭐야? 이거 없어! 왕자님! 제가 댄비 한 대 드리겠습니다 대면 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화를 누구로 터지면 안되겠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잠깐만 둘러보고 나가면 안되겠습니까? 잠깐이면 됩니다 아주 잠깐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있습니다 제발 칼은 놔두시고 말씀하시면 조금만 화를 삭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잠깐만 조금만 신청하시고 어디 계세요? 뭐 왔다갔다해 어?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잠시만요 잠시만요 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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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텐배 드릴테니까 자.. 조금만..어떻게 안되겠습니까? 제가 담배를 새 걸로.. 미쳐버린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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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만다라가 있어 콕콕콕 ... ... ... ... ... ... ...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디? 거기! 여기 누구 있어요? 여기 누구 계십니까? 여기서 뭘 찾고 계셨죠? 맞죠? 여기서 뭘 찾고 계셨죠? 혹시 여기 계셨습니까? 그리고 이 어머니는 지금 보고 계세요 그냥 도착을 해보고 계세요 엇 엇 저 바위에.. 뭔지 이거..? 하지마세요!! 여러분들! 저 보고 계십니다!! 가지마세요!! 아..잠깐만.. 아..잠깐만.. 너무 쎈.. 아..잠깐만..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잠깐만.. 잠깐만요.. 여기 있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아..잠깐만.. 예..감사합니다.. 잠깐만요.. 할머니.. 댄벨을 조금 한 대 피시고.. 뭔 소리야? 아..이거 방에 하면 안되겠다..잠깐만.. 저 가겠습니다.. 저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일단은 천도를 해야 됩니다 아주 famous한 무당분께서 오셔서 일단은 1차적으로 천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기운이 사과라 들지 않습니다 기운이 사과라 들지 않습니다 예..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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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